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입니다. 오늘은 정통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찍은 이상국 작가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상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장면들을 재해석해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인데 재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오래된 방법을 쓰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보면 금방 삘이 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재해석까지 했다? 그러면 오 대단하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함입니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방식도 중요하고 새로운 해석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은 오래된 방식, 정통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목은 워터프론트입니다. 워터프론트, 수변이라는 뜻이죠.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부산의 수변, 워터프론트. 그런데 오늘은 해운대의 사진만 등장합니다. 아, 보시면 여러분 감동합니다. 특히 이분은 사진을 찍으실 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를 씁니다. 그리고 라이카 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카에 필름을 감아서 촬영을 하고 현상을 해서 그걸 스캔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하는 거죠. 참 노고가, 여사로운 노고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필름이 주는 맛. 저희도 오래전에 필름을 썼기 때문에 그 필름이 주는 맛에 대한 향수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죠? 사진이. 주인은 바다를. 벌끄러미 보고 있고 강아지만 카메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가? 이 사진이 만약에 날이 쨍한 날 찍었으면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군, 주인이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군, 이런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날씨가 드라마틱한 겁니다. 아우버스가 찍은 사진들. 아우버스가 찍은 사진들이 왜 드라마틱하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수박 찍으면 수박 넣으고 호박 찍으면 호박 넣으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찍으려면 드라마틱한 수박이 있어야 되고 드라마틱하게 찍으려면 드라마틱한 호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80%, 90%를 점한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드라마틱하게 찍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이상국 작가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신 거죠. 쨍한 날 해운대 바닷가 나와 찍어봐야 고만고만한 사진이 찍힌다. 그러니 날씨가 흐리거나 태풍이 오기 전이거나 태풍이 온 뒤에 촬영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찍힌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던 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의 표정,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와 아빠 전부 다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모래의 모래 조각 대해가 일어나고 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죠. 이 사진에는 저 뒤에 보이는 LCT라고 하는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자신이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 찍혀도 그것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이 되겠죠? LCT 덕분에 저 뒤에 달맞이 언덕 뒤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었네요. 아 참 사진이라는 게 묘한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야 우리가 바닷가에 강아지를 끌고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닷가에 강아지를 끌고 나온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를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직업이었습니다. 개 끌고 나가라고 해수욕장이 왜 개를 끌고 들어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강아지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 3만불 시대 전으로 와서 강아지와 함께 사는 반려견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회가 강아지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죠. 그런 변화가 사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강아지 또 그걸 보고 있으면서 담론을 재미난 얘기를 나누는 남녀 이런 것들이 참 상큼하게 기분 좋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사진에 빈틈이. 사진이 어디 뚝 뻥 뚫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람구멍이 있는 거죠. 바람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너무 갇혀있으면 답답하니까 어디 쪽인가 약간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으로서는 왼쪽 부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특히 왼쪽 부분이 약간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놨습니다. 시선이 확 트이죠. 그렇죠? 다음 사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이런 사진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고 키스와 키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고 인생과 인생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마치 사진을 함께 보는 듯 또는 어떤 이 현상, 이 상황을 함께 보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숙이든지 이런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뻔하게 카메라를 그냥 뻔하게 이렇게 찍으면 이런 사진을 지키지 않죠. 카메라를 숙이고 그 속으로 함께 빨려들어가듯이 내가 직접 보듯이 이렇게 찍으셔야만이 제대로 된 사진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사진 여러분이 함께 보는 사진이 찍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저 아이의 표정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 그런 해주는 엄마의 행복감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죠. 다음 사진은 역시 썬텐을 즐기는 외쿡인 아저씨 외쿡인 아저씨 썬텐을 즐기고 계세요. 아직 바닷가는 제철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스스럼 없이 옷도 벗고 윗통도 벗고 신발도 벗고 썬텐을 즐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하면 왜 좀 쌍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식이 높아지든지 또 개인주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는 외에서의 개인주의가 좀 더 팽배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겠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 옷을 벗고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간식과 생활 그런 것의 한 일면 단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이 외국인 참 환유하네요. 저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있고 제가 옛날에 대한항공 모닝컴이라고 하는 잡지에 일을 할 때도 한 일주일 정도 취재가 있으면 한 10일 정도의 취재를 받든지 해서 일주일 정도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한 3, 4일 정도는 그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나가는 게 누구나 하니까 아주 편하게 쉬다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젊은이들이 제가 하던 자리를 다 차지해서 아마 저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가서 취재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대한항공이거나 또 아시아나이거나 이런 일을 항공의 기내지 일을 해보시면 대단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료도 많이 줍니다. 자 또 볼까요? 어이쿠 어이쿠 또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 흑인이 앉아있네요. 귀걸이를 한 걸로 보아 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뜨문 사람들이 있고 화각이 약간 비스듬하게 찍혀있습니다. 수면하고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서요. 이걸 꼭 바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박관념인데 풍경사진 이외에는 이렇게 안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찍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강아지를 끌고 오는 사람들의 손이 마침 들어와 있고 그죠? 손만 들어와 있어도 그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강아지만 있어도 그게 사람이 있구나. 강아지 줄만 했어도 그게 사람이 있구나.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보여줄 때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일부분만 보여줘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서 그것이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사진인가요? 아 또 사진 남아있군요. 자 이 사진 보십시오. 뭔가 뭘 하는가?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다 우산들을 쓰고 있고 왼쪽에는 기념사진을 찍히는 대상들이고 오른쪽에는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우산을 바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보나 안 보나 사진 끼라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겠지요. 찍히는 쪽이나 찍는 쪽이나 유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진은 기념사진이고 기념사진 중에서 더 좋은 사진은 더 귀하고 좋은 사진은 내 얼굴이 멋지게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단체 사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자기부터 찾아보잖아요. 자기부터 찾아서 자기 사진이 뭐 있으면 그죠? 참 좋은 사진이다. 무슨 작품사진보다 더 좋은 게 이런 사진 아니겠어요? 여성분들은 네 분이서 만약에 사진을 찍게 되면 넉장을 찍는답니다. 그래서 넉장을 찍어서 자기 사진이 가장 잘 나온 것을 따로따로 골라가신대요. 재밌는 얘기죠. 자기 사진이 나오고 자기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오는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진이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네요. 마지막으로 넘어간다는 게 자 마지막의 마감 마지막 마감 이거는 조선비치호텔 앞에 있는 모래사장 뒤에 뒤쪽에 있는 자판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재미있죠? 재미있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을 써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재해석했습니다. 부산에도 사진 찍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수변공원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운대를 재해석하시는 분은 아마 이상국씨 외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집 앞을 찍으십시오.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멀리 가서 제대로 작업도 하지 못하고 하시겠습니까?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해수욕장을 1년 365를 찍으십시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1년 365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전시도 할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국씨의 이상국 작가님의 워터프론트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